우와 분홍색 자동차 친구들이 보이네요. 친구들과 함께 분홍색에 대해 배워볼까요? 자동차를 분홍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분홍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분홍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분홍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자동차를 분홍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분홍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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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홍색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신나는 색깔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응급차 앨리스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앨리스를 점검해 볼까요? 알력을 알맞은 자리에 놓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숫자를 눌러 병원에 전화를 걸어주세요. 병원에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들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물건을 알맞게 배치해주세요. 어? 어?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잘했어! 몸이 아픈 친구들 들것을 실어주세요 들것을 눌러 앰듈런스로 옮겨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키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스티커를 line 하나 둘 셋 정비가 끝난 엘리스가 사고 현장에 출동했어요. 엘리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견인차 토토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토토를 점검해 볼까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짐을 모두 수리 안으로 옮겨주세요. 목적지까지 짐을 옮겨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글쎄! 참고로 잊어버려보세요! 야호! 정말 멋져 정비가 끝난 토토가 고장난 로기를 들고 가고 있네요 고마워 토토 덕분에 살았어 경찰차 페트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페트를 점검해 볼까요? 무전기를 듣고 목소리의 주인공을 맞춰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방금 도둑을 본 것 같아요 검은 복면을 쓰고 두리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출동해 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권총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잘했어! 도둑을 모두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렌즈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화살표로 짐을 옮겨주세요. 짐을 콘테이너 안으로 밀어주세요. 잘했어.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키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스키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우와! 우와!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사 Quite 도망 aimle. cier쳐야겠다. 숙주에서 세상에의 끝까지 갖고 двеaggio 가는 중. sunggu beliefs. tigers까지hero지 않으시면서 잠 sollen printers 넘어서 걷다가 잘했어! 정비가 끝난 빌리랑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와! 빌리는 정말 힘이 되구나 케리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케리를 점검해 볼까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우와! 좋아! 아기 자동차를 모두 기계에 실어주세요 흐흐흐 잘했어!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우와! 좋아!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케리는 꼭 엄마 같아요. 이른 아침, 타요가 운행을 하고 있네요. 그때 철수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타요,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자,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이야. 항상 태워줘서 고마워. 우와, 정말! 타요는 진심 어린 선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잠시 후, 타요는 한숨을 쉬고 있는 로기를 발견했어요. 헉, 내일 좋아하는 공연이 열리는데 갈 시간이 없어. 타요는 로기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난 내일 쉬는 날이니까 대신 운행을 나가줄게. 뭐, 정말? 고마워, 타요. 로기는 공연을 볼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게 난처한 표정에 하나가 보였어요. 하나 누나, 무슨 일 있어요? 아, 그게 방금 산 정비용품을 잃어버렸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정말요? 그럼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로기는 하나와 함께 근처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결국 정비용품을 찾아냈답니다. 야호, 정말 고마워. 잠시 후에 하나는 고장이 나서 서 있는 누리를 발견했어요. 아, 엔진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는 정비용품을 꺼내 뚝딱뚝딱 누리를 도착했어요. 와, 역시 언니가 최고예요. 뭘. 잠시 후 누리는 울상을 짓고 있는 철수를 발견했어요. 흠, 처음 오는 곳이라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 그럼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누리는 철수를 태우고 집으로 다녀봤지. 그런데 철수의 집 앞에서 타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도 너에게 줄게 있어서 왔어. 짜잔! 우와, 상자 안에 멋진 로봇이 들어 있네요. 우와,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던 건데. 타이오는 이어서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언제나 나랑 함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계속 사이좋게 지내자.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야. 친구들은 놀이들 함께 활짝 웃었다며. 야호! 하하하하